이기자 내크 엠버 미라나 미라나 아오 대즐 대즐 쯔... 쯔... 캐리가 비는데? 다행히 영화의 용기 스나 스나가 하고 싶은데 왠지 솔로 사야될거 같거든요 스나는 안 돼요 허스카 때문에 스나는 안 돼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테블은 라인 버티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아 저건 옷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우리 캐리들이 전부 근접이야 스나 할까 그랬나 그냥 근데 스나는 녹화본도 있어서 최근에 올렸거든요 며칠 전에 위버는 힘들고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에 의한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세요 주위에 도타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널리 알려주시고 커뮤니티 하는 데 있으면 널리 퍼트려주시고 광고는 스킵하시지 마시고 한번쯤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룬 하나 룬 하나 뺏겼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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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맞췄네요 저쪽 두명 예 예 땡겨야 됩니다 여기 왜 왔지 공기를 하나 아 좋은 생각 내 손을 가져올게요 너 내 손 이게 내가 지옥 같은 건 맞는데 나만 지옥이어야 돼요 근데 미라나가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바텀도 힘들거든요 이건 좀 안 좋습니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편 바텀도 힘들게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미드라도 힘들게 해주던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라인이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슬라크도 크고 허스카도 크고 미라나가 지금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임 이게 사람 심리상 두 명이서 라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혼자인놈이 이렇게 극히 사려버리면은 서로가 초조해지거든요 미는 입장에서도 초조해지고 반대로 나도 초조해져요 혼자 버티는 입장도 못 먹으니까 CS를 못 먹으니까 클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때문에 초조해지는데 이거 보시죠 막 어디 가죠 여기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지는 겁니다 어이구 쟤네는 킬을 딸려고 저런 조합을 들고 왔는데 먼저 움직이는데 이렇게 따여주면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요 라인이 없다고 절대 라인 밀면 안되고 최대한 땡겨야되요 도트뎀 스킬 여러개 가지고 있죠 쟤네 보시면 저 아마 디나이 칠거에요 안쳐 방금은 왜 썼냐 아이고 뭐야 어그로가 저렇게 안 먹은 상태에서 허스카가 밀고 들어오면은 대즐이 뒤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얕은 무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딜을 잡힐 경우에는 뒤지는 수밖에 안 나와요 1대1일 땐 좀 과감하게 가서 먹어주고 힐링와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막 무서워 할 필요가 없고 좀 맞아주고 여기 와서 힐링와드 키면이니까 제일 조심할때 입니다 유빈 유빈 못 따요 저건 아 아 아 아 아 여군가는 위험합니다 육랩을 찍었기 때문에 아... 양심없다 그립을 최대한 끌어서 못 밀게 지연만 시켜주시고 어차피 탑은 밀릴 거에요 아... 내가 챙겨가시네 for you. i fight. your top tower is under attack. the prize is mine. i'm close. shadow foes. your middle tower is under attack. 이득 맞죠? 디나이에다가 킬하나? 확실한 이득이에요 버티고 버티다보면 어떻게든 이득을 보는 타이밍이 나와요 밀리는 입장에서 너무 급하다고 그렇게 안가도 타워 상황은 조금 안 좋네요 원래는 탑가서 파밍을 해줘야 되는데 미라나가 로밍 돌 상황이 아닌데도 로밍을 돌고 있어서 그리고 허스카가 바텀으로 올 거 같거든요 아 아아 아아 오 맛있다 방금 궁 써서 킬 하나 딴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게 조금 넘어 바로 돌아야 돼요 돌려보내기 때문에 바로 돌아야 돼요 뭐 맞았지? 전자기 폭풍 딜을 이렇게 많이 맞았나 400씩이나 들어와네 아 아깝다 저거 미라나가 좀 트롤임 딱 자기 중심적인 플레이 밖에 못하는 애 있죠 방금 아까 탑에서 자기 화살 맞췄다고 들어가자고 전체적인 상황은 보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은 보지 않고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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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고파 왕갑까지 나와서 아... 왕갑. 으... 왕갑. 왕갑. 14대구 제 부터의 터러가 중간에 맞춰졌어요 뭐? 부터의 터러가 계속 잊지 않도록 너의 부터의 터러가 정말 좋지 않도록 뺨기 시작! 뺨기 시작! 뺨기 시작! 뺨기 시작! 바로 빼주고 1차 밀리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글도 한 명 있고 저쪽에 초반에 강력한 캐릭들이 그나마 많이 포진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무너지긴 했어도 약간 좀 우리가 초반에 버티면 이기거든요 트롤이 강해지는 시기가 와서 이렇게 밀고 있네요 반면에 허스카는 크고 있죠 허스카가 저렇게 파밍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지스 달렸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이가 먹다보니 피지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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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 낭비 시켜주고 아 아 초반에 못했던 파밍을 몰아서 쭈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윗트! 스위트! 스윗트! 스윗트! 위치의 부터의 터로가 빠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오바일까? 싸웠다.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됐었는데.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음... 햄마... 왜왜?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방금 실수한 것 같다.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아... 원래 내가 먹어야 하는데... 공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방금은 궁을 박으면 안될 것 같다. 어어... 뭐왜이러지? 아무도 안보여요 I bring my blade swiftly now the battle I bring my blade 2킬이나 더 내줘서 아...괜찮으려나 2킬 탈 2개 뭐 어쩔수있나 그리고 나 아니었어도 보였을것 같은데 그냥 오고있어서 쟤네가 그로 들어와야지 쟤 쟤 나이스 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이제 개많이 봤죠. 진짜 괜찮아요. 딱 봐도 괜찮죠. 5,4,5. 5,7,3,3,5. 저번에 생각해보면은. 저렇게 라인에서 CS를 못먹는데 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인으로써 지금 보시면은 상대 덜 키우고 나는 그대로 크고. 처음에 진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2,4,5. 1,4,5. 2,4. 다이슨? 나도 불킹 가야되요 이거 불킹 올리지 맙시다 메커는 믿어 죽었죠? 난 타워에만 집중하면 돼요 한타할때는 나도 딜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야되지만은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딜러별 포지션이 있어요 상대를 오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포지션 또 하나는 그냥 다 무시하고 원딜이래 저 건물을 먼저 부셔야 되는 포지션 그렇게 뭐 좀 나뉘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의 역할은 건물 부시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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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5 으 5 ahor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러면은 로샨까지 먹고 이득 또 보죠 우리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는 진짜 단 하나예요 내가 탑에서 버티고 있는데 다른 라인을 미라나가 안가서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내가 안죽고 버티고 다른 라인의 힘을 더 실어줬으면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이겼을 겁니다 트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중간에 몇 번 바텀에서 두 번 정도 오바를 치다가 죽은 게 있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리고 방금 상황에서 이지스를 왜 내가 안 먹었냐 사실상 저는 생존기가 있어요 연속백이라는 생존기가 있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건물을 미는 포지션을 맡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포지션은 트롤과 앰버가 맡고 있는데 트롤이 죽어버리면은 우리팀에 힘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지스는 당연히 트롤 겁니다 같은 캐리라도 포지션이 다르다 막 이런게 좀 중요하죠 이건 그냥 들어가세요 꿀팁 이거 돌면서 건물칠 수 있어요 이거 부셔주시면은 열리고 열리면은 난 무조건 렉스 메가 띄우세요 굳이 안 가도 돼요 아까 이지스 줘서 살아갔죠 이것만 부시면 이기거든요 이때 궁 돌아주고 끝 돈부해도 의미없죠 끝났어요 게임 엠버도 잘해줬고 특히 쟤 누구야 이 게임의 숨은 궁싱은 퍼그나에요 왜 퍼그나냐 미라나가 초반에 로밍 그러니까 로밍을 간다치고 중심 짓거리를 했잖아요 근데 퍼그나 자체가 2대1 라인 싸우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퍼그나가 묵묵하게 죽긴 죽더라도 막 킬까지 따가면서 죽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이 게임의 숨은 궁신은 퍼그나라고 볼 수 있죠 설상가상으로 슬라크까지 컸으면은 이 게임 어떻게 됐을지 몰랐어요 지금 슬라크가 저 뭐시갱이냐 마이다스를 갔기 때문에 뭐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미라나가 삽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슬라크가 삽질하는 것보다 미라나가 삽질하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저쪽은 몇 개 없는 캐리인데 우리는 미라나가 캐리 트리를 안 타더라도 캐리가 3명이나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건물을 포커싱 한다고 보시면 케이데이가 그렇게 딸린 거나 뭐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나는 건물 미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건물만 주구장창 때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싸움 캐리답게 싸움에는 딜을 확실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미라나가 제일 제일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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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구요 그거는 진짜 잘못 보신 거예요 미라나 때문에 라인이 뽀였어요 처음에 낫다 물론 저쪽이 운영을 못한 게 많지만 아 케이데이 그만큼 싸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초반에 한타 참여도 안 하고 근데 케이데이는 얘가 더 낫지 않나 여, 여, 여 때는 좀 놀아도 돼요? 퓨저팀 먹어주고 퓨저팀 먹어주고 퓨저팀 먹어주고 이렇게 이깁니다 어때요? 존나 쉽죠? 제이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고 번 돈 보시면은 18,000으로 그렇게 우리 팀에 비해서 낮지도 않죠 미드였던 엠버보다 높고 초반에 그렇게 말렸으면 또 그니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을 판단하면서 안죽기만 하면 팀에 이득이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라인전이 있다 뭐 이런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